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 프로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많은 우승 실적을 거뒀습니다. 한국 골프가 한국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남자 프로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회가 부족했습니다. 그래서 야마골프는 한국 남자 프로 골프 대회의 발전을 위해서 본 대회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이 본 대회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능력 있고 젊은 새로운 프로들이 등용문이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